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으로 왔어요. 벌써 18장이네요. 18번째 단원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화학을 다룰 거예요. 전기화학을 다루는데 전기화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하고 전기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다루는 건데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전자의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전자의 흐름, 그렇죠? 전화를 띈 입자의 흐름인데 이제 우리가 반응해서 얘기한다면 전자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화학 반응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산화, 환원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화학, 양론 이런 거 다룰 때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이제 이러한 전자의 이동을 갖다가 결국에 이제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도선을 이용해서 연결해주면 뭔가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 중에서 전기를 끌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발적인 화학 전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자발적인 화학 전지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에너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연력학적인 개념들이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런 자발적인 화학 전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표준 상태, 연력학적 표준 상태는 어떤 거였죠? 25도 C 일기압, 수용액 조건이라면 일몰농도를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표준 상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비표준 상태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이 비표준 상태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델타 G를 사용하게 돼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평형 상수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델타 G를 통해서 이제 평형 상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반토프식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셀이 돌아갈 때 전지가 돌아갈 때 언제가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걸 여기서 이제 논의해서 출발하는 게 바로 뭐냐면 메른스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표준 상태에서 어떤 셀의 전의가 어떻게 되냐 전지 전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비자발적인 화학 전지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불러요. 전해전지 그걸 이제 우리가 전기분해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기분해 전해전지 이렇게 부르고요. 또 전기도금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금속을 갖다 입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금속의 정제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요. 델타 G값이 0보다 커요. 되겠죠? 뭐 표준 상태라면 당연히 이제 이게 이렇게 크겠지. 그죠?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델타 G값 델타 G 노트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언제 셀이 멈추냐면 델타 G가 0이 될 때 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게 하면서 다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 비자발적인 화학 전지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절 때려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평행의 관점을 논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하나씩 살펴볼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양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했던 건데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하고 가자. 자 어쨌든요. 여기 보면은 전기화학이고요. 이제 줌달 교재는 맨 앞부분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놨냐면 산환원 반응에 대해 균형 반응식 맞추는 걸 이제 먼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의 853페이지부터 쭉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네. 쭉 있고. 자 우리는 했었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자. 자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일반화학에서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환원 반응을 산환원 반응과 전기 에너지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화학 에너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화학 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자발적인 화학 전지도 있고 비자발적인 화학 전지도 있고 자발적인 화학 전지는 기본적으로 델타 G값이 뭐라고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어쨌든 되겠죠? 자 얘는 뭐죠? 델타 G가 0보다 큰 화학 반응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뭔가 때려주어서 그런 반응을 유도시키는 거고요. 얘는 어떠한 자발적인 산환원 반응을 위해서 그 전자를 이동을 갖다가 도선을 연결해서 우리가 전기를 얻어내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갈바전지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볼타 전지 그리고 뭐 다니엘 전지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개념도 똑같아요. 똑같고 사실 이제 일반학 책에서는 이 표현 잘 안 쓰더라고요. 이제 갈바전지라고 통틀어 쓰고요. 이거 자체를 우리가 갈바전지라고 그래요. 갈바전지 이렇게 부르는데 뭐 어쨌든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갈바전지라고 통틀어서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자발적인 화학 반응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비자발적인 화학 전지는 이제 전해전지 이게 전기분해예요. 아마도 이제 중학교 때는 전기분해할 때 이제 H2O를 전기분해했을 거예요. 전기분해해서 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방출되고 분출 나타나고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산소기체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가 2대 1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이제 산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음 어쨌든 어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화학 1에서 닮은 꼴 화학 반응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초점은 여기에도 맞춰져 있죠. 그죠? 전기분해보다는.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비자발적인 화학 전지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자발적인 화학 전지에서는 네른스티식 이퀘이션이 있었다면 물론 얘도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값도 나오는 것뿐만 다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걸 물어본다기보다는 패러데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전화 이동량을 물어보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양론적으로 어떤 금속이 얼만큼이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을 주시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델타 G에 대한 값들 그리고 자발적인 화학 전지에서는 네른스티큐션을 통해서 비표준 상태에서의 어떤 전지의 전의를 나타내는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떠한 비자발적인 화학 전지고 어떻게 하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양론적인 개념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큰 카테고리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산화화는 균형 반응식에 대해서 예전에 다 정리를 했었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일단 뭐 산화화는 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이제 산화화는 반응에서 산화화는 반응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뭐해야 할? 기본적으로 상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음. 여기 보면은 어 산소 산소구요.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산화수소 이렇게 있겠죠? 자 산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얻는다 얘는 잃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주구만의 관계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소는 잃는다 얘는 얻는다 전자는 잃는다 얻는다 얘는 얘는 증가 얘는 감소 이거 다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수소를 어떻게 해야 했냐? 수소는 비금속 원자 중에는 어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죠? 그래서 얘는 H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소가 결합되면 어떤 원자가 수소랑 결합되면 항상 이런 얘기 했었죠? 자신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게 붙으면 자신은 환원되고 그 상대방은 환원되고 근데 H라는 놈은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이 H라는 놈이 어떤 다른 비금속 원자와 결합하게 되면 H는 전자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어 전자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얘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당연히 전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음 산화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NA가 NA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합을 100% 이온결합성으로 취급했을 때 그죠? 음 그것이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그래서 이제 산화수 규칙에 대한 것들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균 산화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루이스 구조상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 그냥 이렇게 화합물 자체에서 전체적인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구하시긴 편해요. 그래서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이렇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들은 플러스 1이구요. 알칼리 토 금속들은 플러스 2구요.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구요. F는 마이너스 1이구요. H는 플러스 1이구요. O는 마이너스 2이구요. 그 다음에 CL, BR, I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순서대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순서대로 적용해야 되고 이것은 이미 전기음성도라든지 여러가지 관점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뭐죠? 상대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보다 따져야 되죠? H 먼저 플러스 1을 부여하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런데 항상 H는 플러스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예를 들면 NAH와 같은 뭐 유기학 할 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염기인데 자 어쨌든 얘는 누구보다 따져야 되죠? 알칼리 금속 먼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 왜 그럴까요? 전기음성도가 H가 다른 비금속 원자에 비하면 작다 할지라도 이러한 알칼리 금속에 비하면 어 내가 아무리 전자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얘기지 그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될 수 밖에 없다고 그랬구요 그 다음에 O는 항상 마이너스 2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떤거 있죠? OF2 같은 경우에는 자 F 먼저 따져줘야겠죠? F 먼저 마이너스 2이고 플러스 2이고 왜? O는 F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상대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산화가 되는 놈은 모르자마스 산화가 되는 놈은 어 다른 놈을 환원시킬 수 있으므로 환원제 역할을 할 수 있구요 자 환원되는 놈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죠? 얘는 어 얘는 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되시겠죠? 알파이 1 4